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. 싸웰 통이랑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들어가서 장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. 이게 되게 맛있었는지요? 지난번에 먹을 때 이거 맛있지 않았어 오빠? 그렇지. 나 근데 이거 다 먹어본 적이 없어. 항상. 이거는 완전히 플레인 요거트인데 진짜 아무런 맛도 안 나는데 그 변비 있는 사람한테 먹으면 되게 좋아요. 근데 제가 한 분도 다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. 베이컨. 손안에?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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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우리 집에서 칼국수 한 번 해놓을까? 이거 맛있나? 진짜? 이거 어디서 이렇게 숙주를 한 거지? 이 황패도 한국 거잖아. 셜레인드 있네? 다음 편에. 철이 씹고. 무시 한 번 먹다가 너는 그런지 안 먹 1500만원? 아, 으아, 안 먹은 것 같네? 뭐 먹은 것 같네? 이렇게 펴고 Middlefield En 한 번 먹고. 이거 안 해? 대박 화가 되게 좋아 보인다 낙지 낙지 포장이 엄청 잘 되어있어요 아스팔갓 7.92원 숙주 순나물 고구마 감자 무 당근 고구마 하나 사고 에어박 하나 하나 더 에어박 수게 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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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박 응 예 사무원 위 이럴라 오 터라 터라 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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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